유, 이가 뭐여서 소리 날까요? 소연이가 24호에서 배운 것 중에 중요한 게 뭐냐면 유, 이가 무슨 소리 난다는 걸 들었어요 예를 들어서 유, 이가 들어있었던 거 이런 거 본 적 있어요 이게 뭐지? 뭐지? 있잖아요, 이쪽에서 이거 있잖아요 이거 뒤에 이게 붙어야 돼요? 에이트 안에 뒤에 들어있어요 자, 이 B, L, U, E가 어떤 소리 나죠? 이거 다 쓰고 이거 해가지고 그쵸, 블루죠, 블루 어, 들어가 있어야죠, 제이치가 그러면 유, 이가 무슨 소리 내고 있어요? 그쵸, 우 소리 나고 있죠 그쵸, 그럼 하나씩 볼까요? S 내는 소리 L은 U, E는 우 합치면 뭐가 될까요? 그렇지, 슬루 뭐라구요? 슬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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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습니까? 오케이, 그 다음 계속해서 얘는 어떤 소리 낼까요? 슬루 자, 24호, 서현이 24호 책에서 뭘 배웠냐 하면 유, 이가 우 된다는 것도 배우고요 그 다음에 오웨이., 오웨이 가 뭐 된다는 것도 배웠죠 오웨이가 O, 된다는 것도 배웠어요 O, A가 O, 될 수 있다 자 오케이 잠깐만 그러면 R은 R, OA는 O, D는 D 합치면 ROAD 뭐라고요? ROAD죠 ROAD ROAD 좀 이따가 또 O, A가 들어있는 거 나올 거 같은데 어우 무슨 소리 한다는 거 기억해 둬 오케이 그 다음에 그래서 얘는 무슨 소리랄까 자 그래서 24호에서 배운 것들 이런 것들이야 U, E는 뭐가 되고 U, E는 U가 됐지 Blue 할 때 U고 그 다음에 O, E는 O 그렇지 그 다음에 O, W는 아우 됐습니까? 오케이 그럼 얘는 뭐가 될까 이십 4호 연습을 배워가지고 말하기하고 수기 10개 저라고 하고 그렇지 큰 소리로 뭐라고 그렇지 F, F, F 그 다음에 얘는 뭐 Z 자 F는 R은 R, O, W는 아우, Z, Y는 Z 그래서 뭐? F, F라우지 뭐라고요? F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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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R 그 다음에 얘가 O, W. 얘가 Z, Y 그래서 F, F, F라우지 뭐라고요? F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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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F que 다음 얘도 어떤 소리라 할까요? 뭐라고? 그렇지 Boat 오해가 오우 소리나고 있죠 Boat 오케이 그 다음 얘는 어떤 소리나일까? 공부했어? 공부했어? 공부했으면 시험치고 안했으면 지금 공부해 시험지 가리고 그렇지 BOOST 오케이 그래서 OO가 뭐가 될 수 있다? OO가 우 될 수 있다는 거 BOOST 오케이 그 다음 얘는 어떤 소리나일까? 그렇지 Frown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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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O가 아우 됐으니까 frown frown 짧은 짝대기 짧은 짝대기 원래 E가 대표 소리가 A지 근데 앞에 Y가 있으니까 이렇게 된 거고 LLE OO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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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는 어떤 소리가 난까? 자 TH가 내는 소리 한 번 동래줘야 되겠지? TH가 어떤 소리가 낸다 했더라? 그렇지. 그래서 TH나 아니면 뭐? TH. 그렇지. 혀를 살짝 물고 TH. 뭐라고요? TH. TH. 한 번 더 뭐라고? TH. OK. 여기는 TH는 TH는 R은 R. 아 O에 나왔다. O에 T 그렇지. O T는 하치면 그렇지. 얘는 없어지지. 소리 합쳐질 때 그래서 뭐? TH. 뭐라고요? TH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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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습니다. TH. TH. OK. OK. 그다음 얘는 뭐가 될까요? TH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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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. 아우 엘 어. 아이는 대표 소리 그렇지. 뭐라고? 이. 자. 아이가 내는 소리 하나도 안 들렸어요. 연아 아이가 내는 소리 세 가지 정리할 거야. 내 이름을 불러줘 아이 대표 소리 이. 힘 빠졌어 어. 여기서 대표 소리 오케이. 이거 한 팀은 뭐가 될까? 그렇지. 뭐라고? 아울레쉬. 뭐라고요? 오케이. 아울레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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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. 그 다음 얘는 어떤 소리 될까? 오우 오우가 무슨 소리내죠? 그렇지. 우 그렇지.에. 루우스 뭐라고요? 루우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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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야 될까? 뭐냐 하면은요? 예. 아이고 고생 많았어요. 자. 오늘 선생님이 이제 까먹을까봐 이게 미리 나 했던 거 제가 B의 1호 불구해온데요. 그러니까 예. 선생님이 어머니한테 말씀 드려볼게요. 오케이. 수고하셨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